A1HLB 네, A1HLB를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주 겸팔사 강철중입니다. 자, 금일 A1HLB가 6만 천 원에 장 마감을 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 저항구간, 이 저항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 주가의 누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과 고민이시고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될지 헷갈리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현재 이 클래스2로 분류가 되면서 이 9만 원 구간에서 다시 이 갭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실망 매도로 인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손절을 치시거나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 먹고 있다? 바로 이 세력들이 받아 먹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A1HLB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세력주예요. 세력이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 먹기 위해서 주가를 더 누릴 수 있다. 우리 아직 매매 금지라고 제가 누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이 클래스2가 많은 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FDA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구요. 실패가 아니라 제가 오히려 시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FDA 측에서는 이 리보세라닉과 그리고 이 칸멜리조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병역요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통과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LG앱이 생존 기간에 대해서도 23.8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늘었지만 FDA 측에서는 새로운 병역요법이기 때문에 한 번은 빠꼬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클래스2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 이에 따라서 미리미리 뭐하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 대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구요. 제 영상을 좀 처음 보신다 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건데 현재 FDA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려감에 실망 매도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 먹기 위해서 세력들까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 최근에 9월 20일에 우리 FDA에게 재심사 재신청을 하면서 우리 비모 일정에 대해서 빠르게 잡혔습니다. 우리 비모일정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10만원 구간에서 5만원 구간까지 점 하락을 두 번이나 맞이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FDA측 CRL 소환을 받으면서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자 이 이유가 바로 이 비모 때문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전쟁 중이어서 현장 실사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 FDA 허가가 빠그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HLB와 그리고 항서제약이 자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탄탄히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FDA측에서도 더 이상 보완할 사항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자 클래스2가 나오면서 자 내년 3월에 FDA 허가 일정이 잡혔는데 3월보다 더 빠른 자 1월에서 2월 이렇게 조기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클래스1과 클래스2 분명히 많은 분들이 클래스1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느꼈을 거고 이 구간에서 클래스1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하지만 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으면서 클래스2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 제가 클래스2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클래스2가 나중에 봤을 때 더욱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1이 나오면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 있어요. 급등은 할 수 있지만 재료 소진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요. 클래스2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주가를 누르면서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 그리고 최근에 FDA 클래스1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한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떨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클래스2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빌미를 삼아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HLB로 충분히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신호를 파악을 해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평당가가 왔을 때 이때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본점 매도하려는 이러한 심리가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본점 매도 하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H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텔레그램 소통방뿐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 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제가 하루에 몇 톤씩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섣부른 매매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타점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전송해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 관망 유지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섣부른 매매는 오히려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에 대해서 깡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하락에 어떤 식으로 대행할 건지 선택을 하시는 게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어려우실 일이고 헷갈리실 일인데 제가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HLB 같은 경우에 클래스2로 지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월 달에 FDA 허가가 나지만 그리고 조기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렇게 주가를 눌렸다가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시켜줄 텐데 우리 이때 우리 주주님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꼭 우리 주주님들 수익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구요. 이 주식시장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주가가 눌렸다가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다가 다시 한번 자기 본전까지 왔을 때 이때 뭐 하고 싶어한다?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락을 유지해왔고 이 계좌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본전까지 왔을 때 이 본전 매도하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 본전이라도 왔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러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어? 본전까지 왔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 또다시 이 마이너스에 대한 자신의 계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본전에서 매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게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회비용이 주주님들 본전에서 매도한다고 본전 매도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때 동안 이렇게 물려 있을 동안 이러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버렸고 물려있던 이 돈까지 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 본전에서 매도를 한다고 본전 매도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대비를 할 수 있었구요. 이때 매도한 이 수익금으로 우리 LHLB 다시 한번 이 저점씩 나타났을 때 우리 그때 우리 매수하기 위해서 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 매수 타점 드리지 않았고 그 수익금 그 수익금을 놀고만 있는게 아니라 제가 다른 종목으로도 우리 수익을 점점 더 불릴 수 있게 이러한 복리식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과 대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손익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 영상을 못 보셨거나 제 영상을 보셨더라도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H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다뤄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무료 혜택 상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상담 신청이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남들과는 다른 이러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초가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KC그린홀딩스입니다. 비중은 제가 30%를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는 시초가에 9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텔레그램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따로 제가 전송을 해드렸었는데 자 다들 받아보셨죠? 제가 이런 식으로 현재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한테 시초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거니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KC그린홀딩스 차트 잠깐만 보시면 먼저 분봉으로 보실까요? 네. 분봉으로 보시면요. 제가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면서 상한가를 찍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의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가 9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드렸었는데 우리 주주님들 시가 842원으로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천 얼마 50원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완전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주님들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께서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KC 그린 홀딩스로 25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도 꼭 거액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우리 주님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는 제가 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으로 소액으로 좀 맛보기 식으로 하시다가 저에 대한 실력이 검증이 되셨다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드를 늘리셔서 매일같이 용돈벌이 쏠쏠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요? 제 개인 번호로 시초가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아침에 순서대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100만원을 가지고 최소 10%에서 25% 많게는 제가 30%까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주일이면 50만원 한 달이면 200만원 한 달이면 2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저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문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얼마 원이라고 매수 타점을 드릴 거니까 자, 이때 꼭 매수하시면서 우리 주재님들 기회를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17B로 우리 많은 분들 큰돈 벌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큰돈을 벌어 가시려면 이 주지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대행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혼자서 대행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대행하실 거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A17B가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이때도 우리 주재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드릴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꼭 수익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특히나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흔들려 하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자, 우리 이때도 제가 완전한 초입 고점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11만 천원 구간에서 제가 우리 주재님들 우리 현재 우리 A17B 너무나 많이 상승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과도하게 몰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미들이 환희와 환호에 차올랐을 때 우리 이때 이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우리 2분의 1이던가 뭐 3분의 1 우리 비중 축소해서 우리 수익한 그 수익금으로 추후에 우리 A17B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 구간에서 대비를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대응하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이러한 점 하락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함께 미리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락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따라할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수할 수 있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이 갭 하락이나 갭 상승이 있으면 그 갭을 다시 한번 채우려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다시 이 구간에서 전 고점까지 120%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 이때 고점에서 또 매도 타점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각 구간 구간들에 대한 대응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꼭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은 매수 타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추후에 이 비중을 실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50에서 200% 정도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의 일 정도 보유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비님들의 CD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010-4674-9671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 문자 주신 분들만 볼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텔레그램방 이용이 좀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주 연구 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소소TV 강출 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월 21일 8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달 9월 달에 하이트론으로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죠?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 분석을 하다가 발굴을 해서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 9300원 이 사이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5월일 정도 보유해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상승률은 100% 이상입니다. 100%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3A분의 2B상이 승인이 되면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해드린 우리 네이처셀 최소 3연상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은 제가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겠지만 텔레그램방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자, 제가 문자로도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 주신 분들 순서대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 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상승률 100% 이상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가 오즈비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요. 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벌써 53%, 52%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현재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벌써 이 네이처셀로 2260만원 227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네, 일단 먼저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처셀 후속주로 제가 11월달에 종목을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제 개인번호 010-4674-9671 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순서대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현재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아, 그리고 현재 12월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 이 대선 테마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예정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이 대선 테마주도 꼭 받아가지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네,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최저 4,425원이었던 이 주가가 네,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자, 엄청나게 네,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네,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구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그래도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그때 대상홀딩스 우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구요. 제가 1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27일 이때 갭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해볼게 갖고 있던 7천만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타체만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구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 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구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구요. 자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이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구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노트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